대구 경북 중소기업의 100억 원 규모의 사업화 바우처가 긴급 지원됩니다.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지역기업 혁신성장 바우처 지원 사업은 지역기업이 바우처 한도 내에서 시제품 제작과 컨설팅, 디자인, 기술 이전, 마케팅 등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추경을 통해 사업화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구 경북 지역 기업 수는 100개에서 400개로 확대되며 기업당 3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기업 부담액은 10%입니다.